한국국토정보공사 UCI란 무엇일까요? UCI는 모든 콘텐츠에 부여할 수 있는 국가표준 식별체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바코드처럼 콘텐츠에 담긴 데이터 정보와 유통경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라는 음원을 UCI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해당 노래의 고유한 UCI 코드를 알 수 있는데요. 음원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다 해도 같은 고김을 확인할 수 있고 추후 정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SNS 공유 기능도 있어 편리하게 정보를 옮길 수도 있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총괄 관리하는 UCI는 콘텐츠를 다루는 각 분야별 대표기관을 등록기관으로 두고 있습니다. UCI를 사용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 번째, 모든 기관이 표준화된 하나의 식별체계를 사용하면 정보 이동이 간편하고 콘텐츠를 확인하기 쉬워져 유통비용이 절감됩니다. 두 번째, 맵핑 정보를 제공해 URN 형태의 주소에 담긴 정보를 UCI에서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식별코드와도 연계가 가능해 전 세계적 범위를 포괄해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세 번째, UCI에 담긴 세부 정보는 최소한의 핵심 요소로만 구성해 UCI를 부여하는 모든 기관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단순성을 지키고 모든 이용자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의 작품일지라도 콘텐츠의 형태에 따라 식별자를 부여할 수 있어 보다 세부적인 검색이 가능합니다. UCI는 우리 일상에 아주 가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음원 UCI 발급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정산을 집계하는 등 음악 유통 환경을 개선하고 음악 신탁 관리 단체에게 정산 지원 자료를 제공합니다. SKT 인공지능 스피커 서비스에는 수백만 건의 음원 UCI를 기반으로 더욱 풍성한 음악 채너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물과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등의 작품 정보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출판물 UCI를 발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이 있으며 이용자는 전자출판물의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UCI로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식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보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UCI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